나영 6평 시험 채널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해설 강의에 들어갑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는 총평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우리는 일단 문항에 대한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선생님이 올해 4점 문항을 웬만하면 다 해설해 주는데 이번에는 4점 문항을 딱히 해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바로 그냥 18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평이하게 출제된 문항이 많다는 뜻이죠 18번 가자! 18번은 어려운 건 아닌데 자칫 뭔가 좀 더 좋은 성질 등차 등비수열 여기서는 등차인데 등차수열의 성질을 활용한 좋은 계산법은 없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거든요 열심히 찾으면 있긴 있어 열심히 찾으면 이런 게 있긴 있어요 A의 2K A의 K 플러스 1 A의 K 플러스 1을 만들자 얘가 S의 K 플러스 2 빼기 S의 K이니까 이것이 얼마? 이것이 얼마? 얘가 4죠 그런데 이 녀석이 A의 K 플러스 1에다가 공차를 공차를 공차 1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더 한 거거든 이렇게 A의 K 플러스 1 그러니까 A의 K 플러스 1을 구할 수는 있구나 탁 넘어가면 A의 K 플러스 1은 1이구나 이게 이제 계산 과정으로 얻어지는 수치로 가장 좋은 수치인데 이걸 가지고서 A의 K를 바로 구하거나 이런 게 또 어려워요 역순으로 찾아서 뭔가 뜻깊은 아주 의미가 있는 어떤 이런 계산법을 찾아보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번호도 번호니까 내가 이걸 킬러 그 문제는 아니니까요 얘를 그냥 무난하게 한번 등찾을 합의 공식에 적용해 보고 계산해 볼까?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위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계산의 방식을 더 좋은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너무 오래 매달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특별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냥 기본풀이로 하겠습니다 기본풀이 S의 K라고요 항의 개수 K개 첫째 항이 뭔지 모르니 이렇게 쓰고요 공차가 2잖아 그러면 K-1개의 공차 반 나누시면 이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6이 된다 이 값은 이거 약분도 돼요 K로 묶어주고 A1 플러스 K-1이라고 써줘도 되죠 그것이 얼마나?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두번째 S의 K 플러스 2란 K 플러스 2개의 항인데 두 개의 A1이 있고 K 플러스 1개의 공차 2죠 이렇게 묶어주고 반 나눈다 공식이잖아요 공식 이번에도 여지없이 2로 약분해 주면요 K 플러스 2가 붙어 있는 2A1이었는데 A1 앞에 2 약분됐죠 A1 혼자 있고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어 이거 플러스 1이죠 이것이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해서 SK와 SK 플러스 1을 직접 등차설의 합공식으로 구하는 것 괜찮아요 좋은 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A1을 소구하는 게 A1을 소구하는 게 편하니까 A1에다가 A1에다가 플러스 K 마이너스 1 첫번째 식이 이렇게 되겠죠 A1 플러스 K 마이너스 1 K는 양수니까 넘깁시다 마이너스 16 두번째는 K 플러스 1을 넘겨서 A1 플러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2를 넘어 넘겨 보내고요 마이너스 12가 되었다 아래에서 1을 빼면 A1이 소구되죠 빼면 2가 남아요 자 이놈은 아래에서 뺐으니까 K 플러스 2 분의 마이너스 12는 그대로 있고 K 분의 8 K 분의 16이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양변 2로 약분하시고 양변 2로 약분하면 8 마이너스 6 1이 되겠죠 K와 K 플러스 2의 곱을 곱하면 K에 K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6K 그리고 8K 플러스 16이 되겠죠 여기에 K제곱이 있어요 K제곱 자 플러스 2K인데 이렇게 지워지면 또 플러스 2K가 지워져 없어져요 16이니까 K가 4로구만 K가 4인 거 찾아냈죠 K가 4면 AK는 말이야 A2K는 A8을 뜻하고요 A8은 첫째 양 첫째 양 구해놓은 거 있나요? 첫째 양은 여기서 구하시면 되죠 4는 마이너스 4고 이게 4니까 이 놈을 4에서 1 빼면 얼마가 돼요? 4에서 1 빼면 3 넘기면 마이너스 7이 된다고 A1 A1 플러스 플러스 7D죠 7D 그런데 마이너스 7이고 공차가 2니까 14가 더해져서 7이 나오죠 두 번째 풀이가 무난무난한 기본 계산에 의한 풀입니다 그것이 아닌 획기적인 단축된 성질을 이용한 풀을 따로 발견하기 힘들 경우는 기본 계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8번 해결해봤습니다